뮤직용 TV 카논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크나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의 이름은 크나큰이라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명씩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나큰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나큰의 기타 치고 노래하는 막내 오희준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크나큰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뿅뿅뿅뿅뿅! 네, 안녕하세요. 크나큰에서 보컬 맡고, 맞청 맡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크나큰에서 제일 큰 박승준입니다. 오! 예! 지가 몇이죠? 저 89요. 와, 크네요. 정말 크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노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를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저희 일단 타이틀 노크라는 곡은요. 황성제작곡가님이 이끄시는 버터플라이라는 팀에서 만들어주신 웅장한 사운드의 그런 남성미 넘치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팀 마티형, 유진이 형이 랩메이킹에 참여한 그런 뜻깊은 곡입니다. 오! 가설 정말 잘 써요. 진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형이 쓴 줄 몰랐어요, 저는. 하하하하 노크 한 소주 한번 볼까요? Qまた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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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네, schwungcuungcuung... 굿ered 뭐 부르죠? 누군지 바탕에서 우리는 크나큰보이! 네! 여기 쉽지 않습니까? 크나큰보이! 저희는 크나큰보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우리 여기 안무 네. 안무를 살짝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들다주독하게 콕자오! 들스와 들이! 거리! 헷! 쿵카 쿵카! 타오르! 네! 네! 아... 굉장히 파워풀한 멋있는 춤을 안 해주시겠군요. 이거는 안무를 허리를 찔뀌어주러야 돼요. 찔뀌어져 보세요. 찔뀌어져요. 무대영상을 보면 더 파워풀하지 않겠습니까? 네! 무대영상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국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이 안무가. 근데 보다보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면 멋있는 안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저희 앨범도 많이 들어주세요. 어? 저희 또 수록곡에 마음씨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노래죠. 너무 좋죠.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둘, 셋, 넷! 마음씨가 너무 예뻐 넌 하늘에서 내린 선물인걸 눈이 부신 너는 나만의 착한 엔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너만을 지켜줄게 넌 나만의 착한 엔젤 넌 나만의 착한 엔젤 넌 어허 예! 이렇게 반전 매력으로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가 달달한 모습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본에 진출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우리 파이팅 넘치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카논 화이팅! 크나큰 화이팅을 한번 맞춰보죠.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카논을 외칠테니까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지은씨가 크나큰을 외치면 저희가 다시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갑니다. 갈게요. 갈게요. 기대해주세요. 소리 실러? Breatheiya Mark. Come on! Hardkie 다음번에도 Talk Talk Go 재미있고 귀엽고 신선하고 행복한 장이 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안뇨 방을 또 촬영하는 걸로 감사합니다.